안녕하세요 머터리입니다. 스크린골프 전문기업인 레저로에서 파크골프를 스크린골프에 주목한 파크로를 출시했습니다. 파크골프의 성공적인 인기에 힘입어 새롭게 출시하게 된 파크로 스크린파크골프.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파크골프를 이제는 실내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이 돌리거나 비가 없거나 겨울에는 플레이를 즐기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실내에서 레슨도 받으면서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스크린골프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파크로 스크린골프도 새로운 분야. 자리잡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벌써 보니 한두개의 업체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관계더라고요. 가장 먼저 개발에 신경을 썼는데 어디에선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랜 노하우는 따라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럼 저희 파크로 스크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원박스 골프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형 가정용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파크골프의 인기를 체감하고 바로 개발을 착수하여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치고 연구한 끝에 기존의 저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가의 형편없는 제품이 아니라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크골프와 일반 골프와 한 프로그램으로 모두 즐길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포털 스크린골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골프를 주로 즐기시던 분들은 파크골프가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파크골프를 주로 즐기시던 분들은 일반 골프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니즈를 만족시키면 되지 않을까? 발상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크린골프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파크골프만을 가지고 트리크를 내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사업들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기 위한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창업 준비부터 수익률 대상 손익공기점까지의 기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여러 창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크골프는 나이몰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아주 좋습니다. 한 게임 다 20분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시간에 3게임이 가능합니다. 두 분이서 즐기실 경우 30분 후면 한 게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1인당 5천원만 책정하신다 해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인이 1시간이면 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엄청난 회전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용품쇼과 그늘집 운영 그리고 회원 유치와 레슨까지 겸하게 된다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가 공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실버 산업에 대한 욕구가 많고 많은 분들이 실버 생활을 즐기는 것에 있어 많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이슈는 사회적으로 화제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산율은 줄고 인구의 유령화는 급격히 진화하는 상황에서 여가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버 인구를 겨냥한 실버 산업은 전망이 아직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많은 분들이 실버분들을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에서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금 실버분들의 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실버분들이 파크골프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파크골프는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협회, 연맹을 비롯한 많은 골프를 하는 분들이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파크골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10-3583-7280으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머터리였습니다.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